부평역까지 데려다줍니다. 남자로서 당연히 할 도리죠. 그동안에도 우린 재밌는 놀이를 합니다. 왼쪽 발로 궁을 발끈하 넘어가면 내가 이긴거고 오른쪽 발로 발끈하 넘어가면 네가 이긴거야? 벌칙이 뭐야? 뽀뽀해. 뽀뽀? 아잇잇잇. 왜 죽을래? 자, 누가 정해요? 때리기로 하자. 또 때리기야? 야, 이기면 되잖아. 알았어. 야, 이거 좀 불공평한거 같애. 난 여자니까 딱이로 하네. 안 돼. 난 딱이랄거야. 난 여자잖아. 남녀는 평등한거야. 좋아, 그럼. 너도 딱이. 나도 딱이. 너 대신에 여자로 봐주면 죽고. 너 꼭 남들 딱이 때려. 딱이 안 떼고 너한테 죽을잖아. 아이씨. 나 알았지. 어디다 한게. 나쁘지 말았지. 그만. 그게 너 공평한거지? 어? 어? 봤지? 너 아까 지나란 사람이? 왼바로 갈면거 봤지? 봤지? 아, 나 좀 갖고 있었잖아. 그리고 이쪽에서 온다고. 몰랐잖아. 이쪽에서 하는거지. 알았잖아. 몰라, 몰라. 야, 온다, 온다. 아이씨. 왼발, 왼발. 그냥 돌아와 틔우고. 왼발, 왼발, 왼발. 회 vivir토ıı이. 왼발, 왼발. 왼발, 왼발. 왼발, 왼발. 왼발. heet. 내려야돼. 못해. 똑바로 대기시.